한식의 세계화로 한식은 건강음식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시애틀 총영사관과 시애틀 센츄럴 칼레지 공동주체로 20일 월요일 12시부터 시애틀 센츄럴 칼레지에서 한식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거리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을 주제로 전통적인 한식 이미지에서 탈피한 한식을 요리 전공 학생들의 감성으로 재해석하기 위한 경연대회는 센츄럴 칼레지와 사우스에틀 칼레지 등에서 4개 팀이 참가해 각자의 독특한 거리에 한식을 선보였습니다. 전문구 사우스에틀 커뮤니티 칼레지 조리학과 교수 박형순 찬 레스토랑 대표, 레지나 체 푸드 칼럼니스트 데이빗 웨인 렌틴 커뮤니티 칼레지 조리학과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고 약 50여 명의 참석자가 시시쿠 투표한 결과 1등에는 독특한 복숭아 파이 디저트를 곁들인 테이크아웃 비빔밥 도시락을 선보인 시애틀 센츄럴 칼레지의 라이언 폴 비헤이 학생이 선정돼 1,000달러의 상금과 한국 문화 탐방 및 한식 교육이 포함된 한국 여행 기회를 부상으로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2등은 시애틀 센츄럴 칼레지의 조나던 락스테일과 스티브 세티언 팀의 비빔밥으로 500달러의 상금을 받았으며 3등은 사우스 시애틀 칼레지 소피아 버진스키, 루비 토레스, 티오플로, 라티나 바카미 팀의 코리안 바베큐로 300달러의 상금을 수상했습니다. 인기상에는 배추말이 볶음밥 고추장 양념이 선정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